정판 아이시죠? 정판 아이시죠? 정판 아이시죠? 정판 중소 앵커가 그런 애들 데리고 그런 인프라 갖고 트레이닝 시키면서 뛰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아냐? 근데 오히려 반대로 멤버들이 자기들 때문에 등보라고 생각해서 회사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냐?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냐? 14명은 개인의 욕심을 선택했다 아티스트와 소스하는 시니를 기반으로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먼저 시니를 저번에 아티스트에게 템퍼링의 원인이 있다 아니 근데 뭐 같은 말 아니야 주변에서 흔드는 유혹하는 내용이 뭐 개인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잖아 우린 정산 잘해줄게 돈 많이 벌 수 있어 더 풀 수 있어 이런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건 다 개인의 욕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찰랑하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다 입단식으로 범사한 집이야 템퍼링 시도도 발생한 방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불러야 할까? 과반수 21명 이상이 템퍼링을 제한한 수술사를 지목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템퍼링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업계 내 상도덕이 없다는 것이다 더기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굵직한 관계자들이 입모아서 상도도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안성일과 더기버스는 앞으로 연예계에서 압무 쪽으로라도 대출되겠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손승양도 어디서 불러주겠다고 손승양도 그렇게 템퍼링 작업실에서 더기버스 들어간 거라며 원업계 상당수 13명 아티스트 가족 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의견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제일 큰 문제는 아직도 사항 파악을 못하는 멤버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는 그 가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업트랙트 소수자 모르게 트위드에 우융하게 상품권 등록만 1,500만 놓치야 수술했다고 말만 하지 뭐 또한 병원 진단서도 없고 그 열이 나와서도 오온과 죽는 소리 피해자 코스프를 했던 그 가족들 총 31명 중 16명은 기프트 기프트 향후 행보에 대해 활동 불가능하다를 선택했다 이미지 회선과 대중의 신뢰도 하락이 심각하다 직종 수불이라는 부정적인 불행 때문에 꼭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예측도 나왔다 아니 근데 31명 중에 겨우 16명밖에 불가능이라는 건 그래서 나머지 15명은